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14호 태풍 고인후, 15호 태풍 볼라벤, 16호 태풍 산바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예측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시간으로 9월 30일 토요일 새벽 3시 30호 열대저압부가 발달하여 14호 태풍 고인후가 되었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인 30일에 발생한 9월의 두 번째 태풍입니다. 기후학적으로 태풍은 1년 내내 발생할 수 있지만 올해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의 영향을 미친나니냐가 소멸하고 올 2023년의 엘리뉴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작년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적은 숫자인 2개의 태풍만이 올 9월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엘리뉴가 태풍의 발생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가설이 가능한 이유는 태풍은 해수면 온도가 26도 이상인 열대 해역에서 발달하며, 이동 경로의 해수면 온도는 태풍의 세기와 지속시간 등 태풍의 활동을 조절하는 주요 인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태풍과 엘리뉴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엘리뉴가 발생했던 시기에 태풍의 주요 활동 기간의 시작일이 확연하게 늦추어졌다는 기록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북서태평양 지역의 태풍 주요 활동 기간 시작일은 엘리뉴와 관련된 해수면 온도 변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년간 가장 강한 엘리뉴 시기였던 2016년에는 1호 태풍이 2016년 7월 3일에 발생할 정도로 태풍 활동의 시작이 매우 늦은 기록이 있습니다.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상승 시기인 엘리뉴 시기에 북서태평양 지역에서는 고기압 편차와 함께 고기압성 회전이 유도되면서 태풍 활동의 시작을 늦추어진다면, 엘리뉴 시기에 고기압이 태풍의 발생을 억제하여 태풍의 개수가 감소할 뿐 아니라 태풍 주요 활동 기간의 시작일이 늦추어진다면, 현재 미국 기상청에서 14호 태풍 고인후 이후 곧바로 10월 초에 15호 태풍 볼라벤과 16호 태풍 삼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